역시대 공격 초대의 돌이 있는게 나있던데 조금 빠지면 풀피 되고 있으니까 근데 난 토르 비웬이 가장 문제다 어 바스티온이다. 바스티온 차이가 깔았어요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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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데 자리 깔았어 일단 딴 값도 찾고 해야해 그래 이렇게 돼야지 둘 붙었습니다 패치되면 그 뭐지? 응 왼쪽 왼쪽 맥크리 핵심은 왼쪽킬 선광지르고 헤드샷 한번 난사 이렇게 하면 외모하면 안전적으로 원킬 나요 쟤 왜왜 안죽어 이렇게 이렇게 헤드 안 들어갔어요 스킬 없어서 안전하게 해주고 잡았잖아 키작을 해도 헤드샤 맞춤이 너무 미끄러 왼쪽 딜이 정말 중요해 헤드샷 났죠? 헤드샷 두번 세번? 근데 쟤는 진짜 안죽어 아잇 잘못됐다 빨리 가가지고 헤드 아무도 안붙어 근데 무섭다 다스매인이가 아주 무섭다 애드 오면 이제 뒤로가 뒤치게 애드 모른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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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어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그 걸어줘도 아니 그 뭐야 루시가 뭐지? 카운터쳤어 아 좀 머릿썼을걸 아직은 갈대가 아니라 권총을 차지하게 내가 다 아는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왜그래 굴러있는데 지금 게이지가 100에서 죽으진 않아 지금 왜들 그냥 계속 때려놔 그냥 점렬장이니까 당연하지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장이 사전풀러 장이 사전풀러 나 불 붙었어 아 뭐야 뭐야 디지 아 이제 샷발 좀 돌아왔네 야 태현이 뭐지? 우리 클랜에 와야지 아니 야 그 길드 카페 하나 만들까? 아 그때 카페는 필요 없을거야 카페 별론데 아 길드 시스템 곧 들어올 때 들어오면 뭐 그때 하려고 정신이 다 됐어요 말팀 좀 이따 빡게임 들어가요 1시 정도부터 빡게임 들어가요 6위 Q 진짜 5개 잡혀요 저희 유니큐여야 저거 요시 하니까 가장 가장 차단 시스템 없어졌지않나 그럼 구현 안될건데 지금 어휴 쟤들 자리로 걸어 아Quad 아 저 아ras 자리가있었어 쟤들 라인하고 같이 잘 안못했었는데 아니에요 들어갔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입 자리에 들어가라고 들어왔 disp 말고 나 힐 좀 해줘 힐 왜 안해줘 우리팀 다 죽었네 우리팀 못들어가 많이 죽었어 어 들어가지마 안돼 안돼 뒤로 빼 뒤로 빼 어 어 어 들어간다 나온다 나이스 어쭈 어쭈 정면으로 들어갈게 그쪽으로 들어가요 계속 가요 안되겠다 나 빠질게 아 우리 터로비원 하나 있었구나 에어? 아 터로비원 괜찮아 이렇게 아 터로비원 괜찮아 밖값은 아는거 같잖아 아아 아까는 우리가 먼저 점령해야죠 제가 통했는것들 미치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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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아줘 막아줘 어 뭐야 아아씨 폐이 아아 똥 귀찮아 어 나이스 나이스 유흥 귀찮아 어 칸도 쳤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뒤에서 왔네 아이씨 유투리 아이씨 들어가십시오 최대 충전 안돼 런닝 죽고 죽으면 안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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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터로비원이 이제 뭐지 들어온거 막아주고 있다 어차 오쪄보면 익힐수도 있을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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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좀 뒤있을게 뒤있어 뒤히어 런닝구 방구 먹어라 방구 복자 벌써 여기서 전병 했을 때 얘기지 어 뭐야 살았어요? 못살렸나? 우리 힐러 잘렸다 조심해요 아 잘렸네 그렇지 뭐 피트 쓰면 못 잘라 뭐야 또 대쉬했어 쟤 어 뭘 맞은거야? 아 겁나 아픈 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응 나이스네 뭐야 뭐야 살릴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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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그대여 나의 젊은 날이여 아 궁 괜히 썼나 나 90 몇 프로인줄 알았는데 아 80 몇 프로였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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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화이팅 아이씨 잠시만요. 메르시에서 정클레스로 바꾸면 안 돼. 안 돼. 안 돼. 메르시 계속해. 아 답답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 맞다. 고객님도 오셨어요. 미안해요. 늦었다. 미안해요. 시청자분 오셔가지고. 계속해요. 괜찮아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공방에서 힐러가 못할 때 어떤 게임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암관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실증적으로 보고 있어요. 괜찮은데 투힐 체지라 상관없어요. 괜찮은데. 오우. 아이씨. 다 이쪽. 바스테온 있다 정매야. 바스테온 있다. 바스테온 있어. 제발 우리 토르 비환 좀 바꿔주지 캐릭. 토르. 바스테온은 잡았네. 다른 거. 바스테온은 잡았다. 바스테온은 잡았다. 음. 바스테온은 잡았다. 야. 야 토르빈 그냥 폰탑 지금 지어라 거기 조심해 토르빈 있어요 뭐 어디야 봤어요 정매 우리 저희들이 본진이야 군게이저만 보인다 아 뭐야 아 이 메인 아 아 낙사 낙사했어요 아 토르빈 미치겠네 진짜 안걸리겠다 본체 딜 안해요 그냥 포탑을 설치해 아니 포탑 설치 대충 멀리 찍고 본체가 딜해야 하는데 미치겠다 진짜 형 이해돼요 이거 봐 지랄이 너무 많아 나 굿 쓸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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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어후 네 아이씨 토르빈아 좀 때려라 아라비 어 이제 본체 들어왔네 다행히 솔솔 솔처 디디디디디디 잘 ㅎㅎㅎㅎㅎ 슬세기 열심히 하네 아아 못 잡았다 아씨 쟤는 키가 잘 안 보여 깜빡 깜빡 자이스 아 시프트 어 빨빨리 렌즈 유저잉 아 좀 시간 벌어져 우리 이길 수 있어 조심조심 오 좋았어 후넥이 좋아 후넥이 좋아 바이틱 오른쪽 바이틱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럼 나 DS 쿵 쓰게 하자 한번리 들어올거야 잡았어 마이세쿵 최대 충전 어 뭐야 추마 시간 뭐가 있어 나이스 내가 왜 이리로 한거야 아 병신처럼 아 어 나 죽겠다 어 큰일했다 야 진짜 개빡치네 와우 잘하신다들 저 이번에 할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번 들어와야지 아니야 아니야 좀 쉬다 할까 뭐 좀 하게 수고했어요 네 제가 금순 입고 이제 40분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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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